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을 가장 시끄럽게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은 바로 최재형이라는 목사입니다.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본인은 목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는 김건희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 명품백 몰카 공장을 벌여서 현 정권을 흔들고 있으며 좌파진영과 연합을 해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탄핵을 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그와 관련해 가지고 탐사 프로그램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진짜로 목사인지 그리고 그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친북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며 그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인지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재형이 자주 다녔던 한 식당에서 그가 쓴 것으로 추적이 되는 한 글귀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친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식당에다가 그런 식으로 적어놓은 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락처를 적어놓지 않는데 최재형이 쓴 것으로 추적이 되는 해당 글에는 개인 연락처까지도 적혀져 있어가지고 최재형이 특정 세력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TV조선 측에서는 최재형과 관련된 탐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의 행적을 쫓는 과정에서 그가 자주 온 것으로 알려진 한 식당에서 최재형이 쓴 것으로 추적이 되는 글귀를 발견을 했습니다. 해당 글귀에서는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샘물과 주체의 우물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글을 적어놓았고 거기에 특이하게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특이한 것이 보통 이런 식당이라든가 유명한 장소에 가면은 방명록처럼 벽에다가 본인의 글귀를 쓴다라든가 이런 거를 남기는 곳은 많은데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남기지도 않을 뿐더러 이름은 남기더라도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는 남기지 않는데 최재형이 써놓은 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도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인데요. 그래서 언론 측에서 해당 글을 최재형이 쓴 것인가라고 묻자 식당 주인은 최재형이 썼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최재형이 이 식당에 자주 들렀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그가 미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측에서 식당에 써있는 그 글귀를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겨보았더니 글씨 분석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이 과거에 썼던 글하고 식당에 써있는 글씨를 비교해보니 70% 이상 동일인의 글씨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정도로 유사한 글씨체를 쓰고 있다면 이거는 동일인이 쓴 것이 맞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재형이 써놓은 글귀의 내용에 대해서도 안보 전문가들은 저거는 북한에서 쓰는 말이라고 지적을 했고 북한에서 제일 잘 쓰는 말을 보면은 민족 그리고 자주와 주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최재형이 써놓은 글씨를 보면은 최재형 측에서 북한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친북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의 개인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연락처를 밝힌 것은 최재형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이자 또는 또 다른 세력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는 최재형이 저 글을 쓴 것이 맞고 또 어떤 의도로 저 메시지를 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재형 쪽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은 당연히 최재형은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언론 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최재형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고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니 최재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취재해가지고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며 특히나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형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악의적인 정치 공작을 해놓고 그게 무슨 언더커버네 국민들의 알걸리네 이지라를 하면서 본인이 했었던 행동을 정당화했는데 언론 측에서도 현재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최재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실체를 확실하게 파헤쳐가지고 국민들의 알걸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최재형이 여태까지 했었던 활동이라든가 그의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전문가들은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간첩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자신도 간첩 역할을 하다가 전향한 것으로 밝힌 민경호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보기에 최재형은 분명히 간첩이라고 의견을 내놓았으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최재형은 2018년 4.27 시대연구원을 시작으로 불과 5, 6년 만에 남한 주사파의 핵심 조직 4곳을 전부 다 접촉을 했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성과를 보였는데 이거는 누군가 신분을 보증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최재형이 짧은 기간 동안 남한 내 네트워크를 만든 것은 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경호씨는 최재형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5차례나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 대남공작부서의 최고위급인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함께 나란히 사진을 찍고 그와 접촉을 했는데 이것은 최재형이 자신의 뒷배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 여기에서 민경호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남한 주사파의 핵심 조직 4곳은 민족통일 통일뉴스 4.27시대연구원 통일TV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공수사 전문가들 역시도 민경호씨의 분석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최재형이 접촉을 한 민족통신은 북한을 75차례 방문하고 2008년 북한에서 사회정치와 박사학위를 받으며 북한 최고의 권위있는 상인 김일성상을 받은 제미교포 노길남이 설립한 매체이고 최재형은 이곳에서 노길남과 같이 편지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경호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측에서 최재형의 신분은 보장을 해주지 않고 그의 뒷배가 되지 않았다면 최재형이 해당 매체에서 편지위원으로 같이 일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통일뉴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통일뉴스는 1989년 한국외대학생이었던 임수경을 전대협 대표로 북한으로 미리 끄고시킨 이적단체 조국통일그룹이 만든 매체이고 주로 연대 출신 주사파들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4.27시대연구원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밝힌 이른바 판문점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로서 노련하고 숙련된 주사파 활동가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고 예측이나 해당 단체 같은 경우에는 1심의 간첩사건의 잔당이 조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려져 있으며 최재형은 이 단체가 발간을 한 북한 바로알기 백문 백답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 저자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최재형이 한국에 와서 전향을 거부한 1심의 잔당들하고 접촉을 하고 함께 작업을 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통일TV는 KT와 계약을 한 유선 방송 업체로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방송물을 여과 없이 방송하라는 매체였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고 2013년 1월 18일 송출이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최재형은 여기에서 한동안 부사장 역할을 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최재형은 북한을 여러 번 들락거렸고 북한의 대남공작 부문의 최고위급의 간부를 만났으며 남한에서 행적을 보면 노골적으로 친북적인 메시지를 내고 본인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남기고 있고 또 그동안 친북 성향의 단체들하고 꾸준히 네트워크를 맺었으며 현 정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정치 공작을 하고 여론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의 이와 같은 활동이 간첩활동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재형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눈치를 보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탐사 보도를 통해서 최재형이라는 인물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인물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